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뇌부인 방추상회는 성인이 되더라도 계속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독일 윤리히 연구센터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은 인체 내부를 영상화하는 정량적 자기공명 영상기법을 이용해서 5세에서 12세 어린이 22명과 22세에서 28세 성인 25명의 대뇌피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뇌부인은 성인과 어린이의 크기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방추상회 속 세포조직은 성인이 어린이보다 약 13%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정확한 요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자주 사용하는 뇌부위가 변하면서 뇌구조도 함께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